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승부사입니다. HLB 이슈가 나오면서 걱정이 많으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FDA에서 이제 워닝레터, 경고문을 발행을 했죠. 지금 항서제약에서 경고문을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7월 11일, 우리나라로 7월 11일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벌써 6월에도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을 텐데 근데 6월달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명하게 번역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경고문, FDA에서는 2024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황화에 있는, 황화 38번지에 있는 이제 당신의 공장을 503, 뒤에 503을 검사를 했습니다. 뭐 번역기를 돌려서 한 거라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제조, 가공, 포장, 유지를 위한 기하의 방법 뭐 시설 통제, CGMP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하의 의약품은 불순물을 의미해서 뭐 3월달에 483에 대한 기하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했으며 이유서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사관들은 우리 점검 동안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위반을 관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게요. 자, 황화로예요. 황화로. 황화로. 왜냐하면, 칼렐리 주무합은 공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수저우에 있죠. 수저우. 그러니까 일단 이 경고문에 대해서는 칼렐리 주무합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벌써 한 가지 나왔죠. 그리고 기간입니다. 자, 2024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HLB 블로그를 보게 되면 이게 이미 6월달, 아까 말씀드렸죠. 6월달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근 항서제약, 칼렐리 주무합, CNC 실사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유포드려서 항서제약과 정확한 사실을 전달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유포드네요. 아까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실사가 진행되어서 OAI로 판정된 CMC 시설의 칼렐리 주무합 공장으로는 완전히 거짓 정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칼렐리 주무합 공장의 FDA CMC 실사는 작년도 11월 30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이미 되었죠. 그러면 1월에는 항서제약이 CMC 관련 지역사항을 보완 중인 기간이었는데 칼렐리 주무합이 OAI였으면 보완 내용에 대한 서류 제출도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일단 기간도 두 번째 기간도 지금 전혀 맞지가 않죠.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네, 이사회 품질관리 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에 CMC를 준수하지 못 준수하고 신원 강도 품질 순도에 대한 확인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 이제 실사에 대해서 반영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부적절한 시설물 설계 뭐 이런 것들 계속 있는데 여기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중요한 건 결론이죠. 결론 결론 이 편지 무슨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이 편지에 인용된 위반사항은 기아 시설에 존재하는 위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기아는 모든 위반의 원인을 조사하고 판단해 재발하는지 아니면 또는 기타 위반사항을 방지할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합니다. FDA는 위반사항이 완전히 해결되고 기아의 CGMP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때까지 기사의 회사의 의약품 제조업체로 나열하는 새로운 신청 또는 보충사항에 대한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할 수 있고 이 위반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FDA가 이제 황루가 황화로 38번지 이제 장수 황루이 제한유약공사에서 제도된 물품의 미국 입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은 갈릴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황화로 38번지에서 만든 이 장수 황루이 제한유약공사에서 제도된 물품의 거부는 자, 이게 과연 항서제약 전체냐 아니면 요 황화로 38번지에서 만든 게 전체냐 요거가 가장 중요시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황화로 같아요. 황화로 회신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지연사회와 완료 일정을 명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래요. 첫 번째, 주소가 지금 다릅니다. 주소가 다름 그래서 황림리 주밥은 수저우에서 생산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 있는 중국 장수정 황화로 38번지 장무 홍루이 제약유약공사 이 제조된 물품의 미국의 입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자, 이게 과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 항서제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제약유약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 의미부여가 다른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 제조물품의 범위 부분인데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라는 게 이 범위 부분이 아마 황화로 38번지 요거까지 것 같은데 요기서만으로 제안을 줄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자, 항서제약 뭐 홍루이 제약유약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겠죠. 자기네들이 미국에 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갖는데 당연히 영업일 기준에서 당연히 사무실 서면으로 회수라든가 아니면은 지연 사유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 HLB가 네, 이제 리보세나리과 이제 탐넬리 이제 병용약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늦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항서제약에서도 작년부터 준비를 이미 해왔고 요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또 그래도 변동성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HLB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면 전략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HLB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HLB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꼭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날 저녁에 숫자 7 쓰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종목명은 신신제약 말씀드렸고 불명증 치료제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는 이슈를 체크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도 정확하게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매하게 뭐 시초가라든가 장 시작하고서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신신제약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5,600원이었고 아까 매수가는 5,500원이었죠. 자, 오늘 저가가 5,37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00원 이하에서 매수되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물면증 치료제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올 거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요 단타 상승 나올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5로 숫자 7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요거만 문자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써서 크게 매매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날 어느 정도 비중 뭐 3에서 5% 5에서 10%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그날 단기적인 용돈이라던가 아니면 일당 요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거니까요. 욕심부리지 말고 꼭 목표가가 오면 매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보면 파트너 항소제약 미국 진출 앞두고 칼렐리니 주맙 생산을 확대하고 있죠. 네 주맘료 대형 바이오리터 GMP 승인을 받아서 세포배양기술 전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제 벌써 미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죠. AB도 뭐 했죠? 전환사체 발행하면서 자금 준비했죠. 네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소제약 자회사 수저우 성디아 생물의학 유황공사 네 수저우에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저우 네 자 장수성 당국으로부터 GMP 승인을 받았죠. 수저우 성디아는 항소제약의 100% 출자로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칼렐리즈맙이 2019년도 중국에서 최초 승인된 이후에 칼렐리즈맙의 상업 생산을 담당하고 있죠. 이번 GMP 승인은 항소제약의 대규모 증설계획의 일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칼렐리즈맙의 중국 매출은 약 11억 3천6백만 달러인데 항소제약 전체 매출이 네 31억 2천8백만 달러면 거의 30%를 차지하죠. 3분의 1을 칼렐리즈맙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고 HLB는 앞서 지난해 10월 항소제약으로부터 칼렐리즈맙의 가냐분야 글로벌 판권을 이미 가져왔죠. 칼렐리즈맙의 판매 시작 후 10년간 가냐분야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누적 기준 최대 10억 달러에 이르는 노열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지금과 거의 비슷한데 칼렐리즈맙 매출 중국 미국에서 진출하면 중국 판매량과 거의 맞먹는 매출을 노열티를 받게 되는데 훨씬 더 편하죠. 노열티를 받으면 자 그런데 이걸 포기하겠어요. HLB는 벙용용법으로 미국 발매 3년차에 매출 2조 영업이익이 2조 496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저점에서부터 지금 우리 예전에 우리 5만원대부터 사서 여기까지 잘 수익을 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서 매도하고 여기 눌림목에서 한번 다시 20선 돌파 보자라고 해서 다시 매수해서 매도하고 여기 저점에서 5만 8천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해서 이제 FTA 미팅은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나온 이후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 이어서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매물이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하신 분들 대응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 9만 5천원 돌파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그냥 가져가자. 라고 했는데 상승이 나올 줄 알고 대기하셨던 분들 밀려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 9만 6천 5백원 이상 자리를 못 잡으면 밀린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는 다시 눌림목 찬스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영상에서도 이제 A7 이때가 9만원대에 머물도 있던 위치였어요. 9만 3천 7백원이죠. 여러분들 확인하면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량들이 엄청나게 따라 붙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털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자 밀렸죠. 8만원대까지 밀리면서 자 그때 말씀드린 경우가 밀릴 경우에는 7만 9천원 부근까지도 한번 밀릴 수도 있지만 거기가 중요한 지지를 하는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세력 세력들은 시간 플레이 할 시간이 생긴다. 자 이 시간 플레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력들은 물량을 더 채우기 위해서 흔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개인이 다같이 가서 수익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흔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물 여기 위에 있는 매물들 여기 왔을 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려다가 거래량이 안 붙으면서 떨어졌죠. 왜냐? 신청에 대한 재신청에 대한 기간 시간 플레이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C1이 될지 클래스1이 될지 클래스2가 될지 이거는 또 차후에 가봐야 되고 이 재신청이 들어갈 때의 타임 이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영상에서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79,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들어올리지 않으면 바로 한번 더 밀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내려오면 천천히 좋은 분할 매수 비중 추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흔들리는 부분 자 많게는 진짜 이 7만원대의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7만원대라는 기준을 잡고서 가기 때문에 살짝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그 대신 나중에 이 재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서 그 다음 10만원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고점도 충분히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고점에 진입해서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 더 빠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점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살짝 눌렸다가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간 재신청에 대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렸는데 HB라든가 항서제약은 지금 현재 차근차근이 생산에 대한 미국 진출 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워닝레터 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자님들 신청해 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또 수익 내고 여기서 또 수익 내고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타이밍 잡고 있어요. 상단에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또 나는 또 전환번 수익 냈는데 다시 한번 신규 매수 하고 싶어 이렇게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목표와 전략 얼마까지 목표를 세워야 돼 그리고 전략과 대응 이런 것들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이 타이밍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챙겨보시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타점 신호를 구독자님들과 신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상단에 전화번호 010-8178-9225로 CLB라고 이 세 글자 남겨주시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와 전략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 번호로 세 글자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 신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지금도 많은 좋은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시죠? 수익 없으시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영상에 오셔서 좋아요. 그리고 또 계속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채널 통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회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쉬워 그러고 나서 있다가 고점에 안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 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종가 또는 5만 5천원대 내가 5만 5천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치료점이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상승 낼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리콘2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종가 또는 1만 1,500원 부근 여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반도체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원 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료에 왔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0일만 가스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나는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거 다 보셨을거에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